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아파치 웹서버를 우리의 맥 컴퓨터에 설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맥에는 재미있게도 아파치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치를 켜고 또 여러 가지 설정하는 것들이 나중에 바뀌게 되면 여러분이 실습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만든 윈도우에서 아파치를 까는 방법에서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검색 엔진에서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세요 비트나미 MAMP 스택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생긴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이것이 바로 MAMP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페이지인데요 우선 비트나미 MAMP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파치를 직접 설치하는 게 다소 까다로운 일이기 때문에 비트나미 MAMP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자동으로 아파치가 어떤 설정 같은 것들 필요 없이 자동으로 설치되게 됩니다 그럼 한번 설치해보죠 여기에서 비트나미 MAMP 스택 그리고 여기 버전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냥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 거기서 뭐 공유를 하셔도 좋고 노 땡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저는 클릭하겠습니다 자 클릭하면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고요 다운로드가 끝날 때까지 저는 영상을 잠깐 멈춰놓겠습니다 자 다운로드가 끝났습니다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고요 여기에서 더블 클릭하면 설치가 실행이 시작이 됩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여기서 Next 그리고 이건 체크를 해제하시고 그리고 Next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적혀 있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비트나미의 MAMP 스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어디에 깔릴 것인가에 대한 정보인데 그냥 쓱 한번 보십시오 저기가 바로 비트나미가 깔리는 곳이고 저 위치를 우리가 기억하는 건 조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Next 그 다음에 여기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MAMP라고 하는 이상한 이름은 약자이기 때문에 이상합니다 앞에 M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맥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A는 아파치 M은 MySQL, P는 PHP인데 우리가 MAMP를 설치하면 자동으로 아파치, MySQL, PHP라고 하는 세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설치가 됩니다 그때 My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슈퍼 유저의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건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우리 수업에선 이걸 쓰지는 않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다른 수업에서 이게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Next 그리고 이건 체크를 해제하고 Next를 누르고 Next를 누르면 이제 설치가 시작됩니다 저는 영상을 잠깐 멈춰놓겠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끝나면 여기 있는 체크를 체크하신 다음에 Finish, 끝낸다 라고 하는 것을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설치가 끝난 다음에 어떤 조그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뒤쪽에 있는 이런 웹페이지가 화면에 출력이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다면 성공적으로 설치가 끝난 겁니다 지금 제가 실행한 이 조그만 프로그램은 매니지먼트 콘솔이라고 하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이게 하는 역할은 우리가 지금 설치한 아파치라고 하는 웹서버를 관리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매니지 서버스 서버를 관리한다 라는 탭을 누르면 아파치 웹서버가 이렇게 러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웹서버라는 프로그램이요 그럼 여기서 스탑을 누르시면 스탑핑이 나오고 이 프로그램이 꺼지면 스탑드라고 나오고 빨간색이 됩니다 그리고 키고 싶을 때는 스타트를 누르시면 다시 켜지게 돼요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이 웹페이지는 우리가 설치한 아파치라는 웹서버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웹페이지입니다 제가 여기서 리로드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웹페이지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스탑을 하고 그러면 이제 웹서버가 꺼졌거든요 이 상태에서 다시 리로드를 하면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가 뜹니다 왜 그러냐면 웹페이지가, 웹서버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웹페이지를 가져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켜지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이 프로그램을 다시 켜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스포트라이트에서 매니저 osx라고 치시거나 또는 여러 폴더 중에서 애플리케이션 폴더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설치한 MAMP 스택 대시 7... 버전 번호죠 그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그 안에 매니저 osx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 프로그램을 더블클릭하시면 아까 보셨던 그 프로그램을 언제든지 실행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파치 웹서버를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설치한 웹서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요모조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